안녕하세요 차은이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현대 산타페 DM 디젤 2.0 이륜 프리미엄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5년식 주행거리는 88,000km로 주행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90만원 상당의 선택 옵션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만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고요 지금부터 차량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제일 먼저 탑쪽 보시면 룰프랙 들어가 있고요 전면 유리 보실게요 전면 유리 쪽 스톤칩 없는 깔끔한 상태네요 다음으로 본넷 보실게요 본넷 쪽도 관리 상태 매우 좋고요 그 밑으로 범퍼도 확인해보시면 스크래치 깨짐 없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측면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휠 컨디션 보실게요 생활기스 없는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었네요 앞쪽 트레드 측정해볼게요 제로 맞췄고요 앞쪽 6.78로 75% 이상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사이드 미러도 컨디션 좋네요 도어 쪽 보실게요 도어 쪽도 보시면 스크래치 문구가 없고요 다음으로 이어 휠 컨디션도 손상 전혀 없는 깔끔한 상태 확인했습니다 제로도 맞췄고요 뒤쪽 7.95로 거의 100% 남은 신분급 다이어 확인했습니다 화면 보실게요 테일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반대쪽 테일램프도 깨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시면 스크래치 크랙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었고요 트렁크 실내 보도록 할게요 실내 공간 굉장히 넓고요 2열 폴딩하셔서 차박 캠핑도 가능할 정도의 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도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도 손상 없는 깔끔한 상태 확인했고요 도어 쪽도 쭉 보실게요 도어 쪽도 스크래치 문구가 없고요 사이드미러 역시나 컨디션 좋고요 보도석 앞쪽 휠 링크 쪽에 생활기술 살짝씩 있네요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제 실내 옵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승했습니다 계기판 보시면 88,626km 주행했고요 경고등 또한 전등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핸들 보실게요 음성인식 핸드프리 이용 가능하시고요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에 전동 시트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쪽 보시면 ECN 룸밀러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고요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휴대기어 넣으면 소방 카메라 역시도 매우 깔끔하네요 앞쪽에 스타트 버튼 있고요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고요 쭉 보시면 운전석 보도석 동일하게 열선 통통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2열로 이동해 볼게요 탑승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역시나 매우 넓고요 앞쪽에 시각 제기 이용 가능하시고요 가운데 보시면 컵 폴더 양쪽 다 이용 가능하세요 시트도 벗겨진 갈라짐 없이 관리 상태 매우 좋고요 옆쪽 보시면 뒷자리도 양쪽 다 열선 시트 있고요 후속 커튼도 수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 눈 볼게요 이제 엔진 눈 매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하고요 냉각수 접장면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 쪽 쭉 보실게요 엔진 쪽 쭉 보셨는데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도 일정합니다 하하 포장검단의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포장검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위쪽 보시면 스페어 타이어 들어가 있고요 좌측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습니다 이어서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유격이탈 전혀 없네요 앞쪽 오셔서 엔진 미션 보실게요 네 위쪽에서 쭉 보시고요 다음으로 아래쪽에서도 보실게요 네 보시면 누유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성능 기록부도 참고 부탁드릴게요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에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에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은 전윤이고요 하부 작업 마칠게요 네 이제 저와 함께 현대 썬다페 디엠 디젤 2.0 이륜 프리미엄 모델 살펴보셨는데요 우선 이 차량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연식 대비 관리 상태 매우 좋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주셔서 바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